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요.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으로는 열대야 현상까지 겹치는 것 같고요. 자칫 많은 짜증스러움이 형성될 수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면 혹여 그 짜증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요. 전부 즐거움으로 송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전에 소홍스님께서는요.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과 같이 바로 거울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비출 수는 있지만 어떤 물체가 앞에 나타나야 비추게 되고 또한 물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요. 거울에 물체가 비친다고 해서 거울에서 태어나는 실물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물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울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니죠. 또한 거울에 아름다운 꽃이 비쳤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더러운 것이 비쳤다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여 거울에 물체가 비쳤다 해서 거울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물체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거울의 무게가 줄어들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본래 마음도요. 어떤 악으로도 더럽히질 못하고 또한 어떤 선으로도 이익이 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울과 같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본래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본래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 속에 본래 담겨있는 아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공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마음이나 또 불행한 마음도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기쁜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6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요즘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몸은 노사나 천이기 때문에 노사나 광명부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뜻은 무분별 천이라 부동열의 대광명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은 바로 법개천이기 때문에 공황여래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또 함장식 천이다. 함장식이라는 것은 아뢰아식 제8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창고인데 그것이 바로 아나암경과 대반열반경을 연출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성물사과 중에 하나죠. 아나암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반열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쿠시나가라 쌍수구로 나무 아래서요. 2월 15일 하루 낮밤에 열반을 하시면서 법문을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요. 아뢰아식천 연출 대지도론경, 육아론경 그랬는데 아뢰아식천에서는 대지도론경과 육아론경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대지도론경은 용수보살이 저술을 했고요. 육아론경은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는데 미륵보살이 저술을 했다고 하죠. 오늘은 선남자 불즉시법 법즉시불 합의일상 직현 대통지승렬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선남자야 불즉시법 부처님이 곧 법이요. 법즉시불 법이 곧 부처님이니 합의일상 직현 대통지승렬에라. 이것이 합해지면 대통지승렬에가 나타나게 된다. 부처님 우리가 계시고요. 부처님의 진리가 계시고 또 승보가 있지만 그 삼보 가운데는 법보가 제일이지 않아요. 부처님도 그런 법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요. 부처님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세세생상 변함없이 항상 되지요. 그래서 바로 불이 법이요. 법이 불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합쳐지면 대통지승렬에가 나타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불설차경시 일체대지 육종진동광조천지 무유변제 호호탕탕 이무소명이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설하실 때에 일체의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고 광명은 하늘과 땅을 끝없이 비추며 호호탕탕하여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으며 일체의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지가 진동을 했겠어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큰 깨우침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광명은 하늘과 땅을 끝없이 비추었다라고 하는데 광명이라는 것은요. 낮에는 해고 밤에는 달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어떻게 되어 선지식을 깨치게 됐다. 마음의 어떤 깨우침을 얻었다. 그래서 환심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일체의 유명, 개실명랑, 일체의 지옥, 병개소멸, 일체주인, 구둑이고라 했어요. 일체의 유명, 일체의 어둠은 모두가 환하게 밝아지고 개실명랑이라, 개실명랑 일체의 유명, 일체의 어둠은 개실명랑 모두가 환하게 밝아지고 일체의 지옥, 병개소멸이라 온갖 지옥은 일시에 소멸이 되고 온갖 지옥은 일시에 소멸이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 다음에 살다가 죽으면 극락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만 구분이 되는 줄 알지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지옥과 극락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이 원만하고 마음속에 화사함이 깃든다라고 하면 이것이 극락일 수가 있고요. 또 마음속에 번뇌나 어려움이나 걱정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옥일 수가 있고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극락과 지옥이다라고 하면 끝끝자에 즐거울 낙자를 쓰는데요. 결국 극락이라는 건 서방정토를 나타내잖아요. 언제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방의 정토다. 해질녘의 어떤 황혼이 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염원했던 것이요. 서쪽으로 한없이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안원하고 편안한 좋은 그런 것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속에 염원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서방의 끝이라라고 해가지고 끝끝자를 쓰고요. 거긴 아름다운 편함이 있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극락이라는 어떤 용어가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에다 가치록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땅속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언젠가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문을 하니까요. 그러면 스님 우리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전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땅속에 묻히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 조임, 어려움 이런 것이 이제 지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도요. 땅속에 묻히는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함, 캄캄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바로 지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체 지옥, 병계의 소멸이다. 일체 어둠이 모두가 환하게 밝아졌다 하는 것은요. 마음속의 어둠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밤중이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답답했던 마음이 환하게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온갖 지옥이 일시에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마음속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전부 환하게 밝아졌다. 답답함이 없어졌다. 이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죄인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리라 했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형성이 됐으니까 죄인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 모든 것까지도 어때요?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다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때요? 일체 어둠이 모두 환하게 밝아지고요. 온갖 지옥이 일시에 소멸이 되고요. 여러 죄인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이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일들인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해결이 되는 계기가 생겼다. 또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면 순간 마음속에 아주 시원한 명성이 되지요. 그동안의 근심, 걱정, 고통이 전부 한순간에 다 소멸이 되지 않아요. 일례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입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은 애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입시생도 그렇지만 입생 부모님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입생의 고통을 겪는데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대학에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다.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동안 했던 어떤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요. 10년 묵은 체중이 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바로 일체위명 개실명랑, 일체주역병기 소멸, 일체주인 구득이거라.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한순간에 밝아졌다는 이야기죠. 이시, 대중지중, 8만8천 보살, 일시성불이라. 그때의 대중 가운데 있던 8만8천 보살이 일시에 성불하였으니 일시에 깨달았으니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 그동안 몰랐던 부분, 어두웠던 부분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깨우치게 됐다. 알아듣게 됐다.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호활, 공학렬의 응정등각, 건명, 이구, 국호, 무변이라. 이름은 공학렬의 응정등각이시고 응정등각이라. 마땅히 이력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부처죠. 건명은 이구거비오, 국호는 무변국이다. 일체인민, 개행보살, 육바라밀, 무유피차, 무장산매, 채무소득, 일체인민, 온갖 일체의 중생들이 개행보살, 육바라밀, 모두 보살의 육바라밀을 성취해서 피차 없이, 무유피차, 피차 없이, 바로 이곳저곳이 없이 또 우리가 피한 차 안그러지 않아요.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는 피한이다라고 해서 도피한 전덕이 이른다 표현을 하는데 차, 차는 바로 이곳을 나타내죠. 쉽게 얘기하면 중생들이 사는 곳, 또 삼계와태, 피한은 깨달음의 언덕. 피차가 저쪽, 이쪽을 다 나타내는 건데 바로 피차 없이 무장산매를 증득하고 그랬는데 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았나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나. 알았나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이나 어떤 진혜의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탐욕이나 어떤 진혜, 탐내고 성례는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만 터득하면 우리 항상 편안해질 수가 있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장산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다른 사람의 번뇌를 쉬게 하는 작용. 이걸 무장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것이 우리가 무르심이다라고 하는데 무르심 또 무루 무루라는 것은 바로 번뇌가 없는 경지여요. 그래서 무르심이라는 것은 번뇌가 일체 일어나지 않는 경지였던 마음 이걸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일체인민, 계행보살, 육바람일, 무유비차, 증무장산매, 채무소득 증무장산매, 채무소득이라는 것은 온갖 중생들이, 일체의 중생들이 계행보살, 육바람일 모두 보살의 육바람일을 성취하여 육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어떤 실천사항 아니에요. 바로 실천사항인데 보시바람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는 반야바람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바로 육바람일을 성취해서 피차없이 무장산매를 증득하고 탐욕이나 진내, 권내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를 취득하고 바로 더 이상 얻을 바가 없는 경제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얻을 바가 없는 경제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죠. 6만 6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득대 총지, 입불, 이 법문이라 6만 6천 비구, 비구니 6만 6천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갖다 우리는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죠. 사부대중 바로 비구니는 남자스님이고요. 여자스님이고요. 비구는 남자스님이지요. 우바세는 남자신도, 우바이는 여자신도를 뜻하지요. 이런 6만 6천의 사부대중이 극대 총지, 바로 대 총지를 얻어서 입불, 이 법문 바로 불이 법문에 들어갔고 불이 법문에 들어갔다 불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고 절에도 가면 불이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제인데요. 부처님의 진리는 둘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 마음에서 행복함도 내고 불행함도 내고요. 한 마음 속에 부처와 중생도 있고요. 또 한 마음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잖아요. 또 한 마음 속에는 파시티브적인 또는 네거티브적인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전부 뭐예요? 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죠. 이 한 곳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이 불의사상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법성원용 부의상이라. 우리 법성은 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를 알게 되고 터득을 하면 우리가 바로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문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서 사천학문 지나서 가면은 불의문이라고 이층두각처럼 된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공관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불의사상을 알면 해탈의 경지다 해가지고 해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불의 법문에 들어갔다 하는 것. 법의 문. 법문이다는 것은 글을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문문자를 써요. 여러분들 스님들께서 법문하셨다라고 하는데 법문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글 문자를 써가지고 법문이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는데요. 부처님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문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법법자의 문문자를 쓰는데 부처님 법문 안에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에 불의 법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 경지의 진리의 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무수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비인 등 특법 안정 행보살도라. 그런데 무수 한량이 없는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가 긴나라 마호라가 바로 8대 금강 이에요. 8대 금강 여러분들 금강 역사라 표현하는데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이것이 바로 8대 금강을 나타내요. 바로 수가 없는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빈 등 그리고 8대 금강과 사람과 비인 사람이 아닌 모든 것들이 특법 안정 바로 법의 안정을 얻어서 법을 체득해서 안정을 얻어서 행보살도 모두 보살도를 행하였네라. 여러분들 이제 천지파량 신중향 읽으면 복이 오고 언제 읽으면 복이 오고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불의 법문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육바람이를 성취해서 무쟁산매를 등득을 했단 말이죠. 번뇌가 없는 그런 지혜를 깨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부 법의 안정을 얻어서 모두 보살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기만 해서 여러분들 잘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하다 보니까 안될래 안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남자 약부유인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득관 등위지일 급신 입택지시 장독 차경 3편이라 벼슬을 얻어서 취임하는 날이나 득관 등위지일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급신 입택지시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또 이제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나오네요. 어떻게 됐든 안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 읽는 게 낫는데요. 어차피 읽을 바에는 뜻까지 다 아셔가지고 우처님 이런 불의 경지 해탈의 경지까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항상 월마다 좋은 달 해마다 좋은 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오요. 심대 길리 선신 가호 연년 익수 복덕 구적이다. 한량 없는 큰 기람이 형성되고요. 당연히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치를 아는데요. 선신이 보호하여 수명이 늘고 장수하며 복과 덕이 구적되리라. 한량 없는 큰 기람이 형성이 되고 이치를 알아서 움직이다 보면 불리함이 형성이 되지 않죠. 항상 기란일만 형성이 될 거예요. 선신이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산에 있는 산신이나 보이지 않는 신이 와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선신일 수 있어요. 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좋은 어떤 주변의 인연이 보호를 하여. 내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지내다 보면 주변에서 다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선신이 보호하는 것이죠. 나쁜 마음 가지고요. 이해탄에서 자기 실속만 차리고 자기 분이 모르고 이렇게 살면 어때요.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 하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요. 주변 분들이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심한 경우 연예인들 매일 자살하는 경우 어디 있었고 사실 낱말하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쁘게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이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을 해서요. 지내다 보면 큰 기람이 형성이 되고 선신이 보호한다. 선신이다는 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다 보호를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니까 여때 수명이 늘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얻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도요. 남한테 배려하거나 베풀어서 즐거움이 더 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제 생각에는 과거에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다 보면 장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성취를 해서 얻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남한테 어떤 배려를 하거나 남에게 봉사를 해서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즐거움 속에 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과 덕이 구적이 되라. 내 것을 챙기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못 챙기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남을 챙겨주는 사람은 주변에서 오히려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챙길 수 있게 배려를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복, 덕이 구적이 되는 것이지요. 선남자 약독 차경 1편 여독 일체 경 1편 선남자야 만일에 이 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는다면 일체 모든 경을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형성이 되며 바로 어떠한 경전이든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공덕이 형성이 된다고 했고요. 약사일권, 여사, 일체, 경, 일보 만약에 이 경을 한 번만 쓴다 해도 일체 모든 경을 한 번씩 쓴 것과 다름이 없고 기공덕, 불가칭, 불가량, 등허공, 무유변제 성서, 도가라 그 공덕은 이로 말할 수도 없고 한량이 없고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서 성인의 도가를 성취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저하고 천재파량 신주경 쭉 살펴보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한 상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득을 해도요. 사실은 한량이 없는 그런 공덕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성인의 도가를 이미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부차, 무변신보살, 마하살, 야규중생이라 또 무변신보살, 마하살이야 만일 어떤 중생이 불신정법, 상생사견이라 했어요. 정법을 믿지 않고 잘못된 사견만 내다가 정법을 믿지 않고 잘못된 사견만 내다가 만약 부차, 무변신보살, 마하살, 야규중생 만약에 무변신보살, 마하살이야 만일 어떤 중생이 불신정법, 정법을 믿지 않고 잘못된 사견만 내다가 출문차경, 즉생비방, 언비불설이라 문득 이 경의 말씀을 듣고는 비방하여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첫 대목에 나오는 상황 아니예요. 그죠?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유교, 도교 사상이 팽배되어 가지고 이 경우는 부처님 경이 아니라 바로 유교경이다. 혹은 도교경이다. 바로 부처님의 위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어떤 불자님들은 이건 꼭 미신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제대로 된 뜻을 알지 못하는 어깨 너머로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지만 사실 속속들이 우리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부처님의 어느 경전이 중요하지 않은 경전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을 한 번만 읽어도 어느 경전에도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기고 이 경전을 한 번 쓴다고 하면 어느 경전을 한 번 쓰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생각에 따라서 득도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공덕을 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그 전에 원감국사께서는요. 바람은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도 바람과 같기 때문에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지만 보이지도 잡히지도 또한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마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주인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를 많이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을 보면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잠깐 글을 봤는데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이런 거 눈, 귀, 코 이런 거 많이 고치지 않아요? 성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고쳐주는 성형과도 있으면 좋겠다. 마음을 고치는 성형과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잘 쓰는데 나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같이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형을 하고요. 어떤 부처님이 계신데 나도 그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형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부처님 가르침 잘 터득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가 마음을 성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요. 씨앗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어떤 올바른 가르침을 잘 여러분들 배우셔서 깨우치셔서 실행해서 바로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맨날 여러분들 마음 다스리는 공부는 안 하고요. 쓸데없이 그냥 불상에 매달리고 빌어서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강부스 가께서도요. 어디 가서 빌고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수행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깨달아라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고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사에게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필한 도서관에 대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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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